복수를 하려는 자는 두 개의 무덤을 봐야 한다. 오빠가 뭘 어쩔 건데 거절 안 한다. 진짜 주는 대로 다 받는다. 다 줄 테니까 다 가져가. 나 꼭 성공할 거야. 성공해서 지옥 같은 기억 다 잊고 여기서 멋지게 탈출할 거야. 다혜야! 다혜야! 죽이고 싶어. 진짜야. 정말 죽이고 싶어. 왜 죽였어 그때? 왜 날 죽였어!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. 고마워 오빠. 미안하고.